끝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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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했다! ред 집으로 펼쳐다. 해물 시켜보고 싶어서 생각보다 더 풀fs어. 팔, 팔을. 팔을만 팔색. 한 번에 흘러와. 내일을 위해서 당근 넉넉할까? 네, 충분합니다 한 시에 누구 예약을 받았대 파티 끝났나 보다 빨리 끝나네, 파티가 어제 어메이징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런지 어메이징 소리가 듣고 싶어요, 오늘 저는 밖에서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?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게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진짜 피곤하네 많이 한글자막 by 한효정